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이 작동한 겁니다. 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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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장치는 근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더 많이 줄 것 같아요. 그냥 일반 주행 중에도 항상 내가 방어 운전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죠. 내가 아닌 인피니티 Q50이 방어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가까워지면 한번 서보세요. 브레이크를 저절로 쓴 거예요? 네 저절로 쓴 거예요. 저절로 쓴 거예요? 네 브레이크를 밟은 거고요. 이게 더 최고인데요. 잠시 한눈을 펼다가 앞자가 갑자기 설 수가 있잖아요. 갑자기 뭐 음료수 흘렸다든가 뭐 떨어졌다든지 갑자기 설 수 자기도 모르게 앞자를 박을 수가 있는데 아 이거 정말 필요한 기능이네요. 저절로 쓴 거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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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절로 쓴 거예요.